라이즈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장관입니다. 저게 계속 라이즈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난하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좀 크긴 한데 뭐 큰 놈들은 물어주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속이 너무 큰 모양인데 바꾸지 않겠습니다 눈이 안좋으니까 물고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게 나아요 저는 그래요 물고기 안 잡으면 못돼 그래도 보이는 거를 크게 물어주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 안 잡으세요 고기 안 잡은 게 고기 안 잡은 게 고기 안 잡은 게 고기 안 잡을 거에요 고기 안 잡은 게 고기 안 잡은 게 Então 도착하게 써 이게 앉아서 캐스팅을 하다 보니까 침질이 쉽지 않아요 괜히 물고기 노는데 제가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안해지네 재밌는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캐스팅을 했는데 계속 올라와 주네요 지금 시간은 10시에 한 15분 정도 됐고 정말 재밌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녀석이었는데 괜찮습니다 잡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털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